여보세요 여보세요 야, 나 있잖아 여보세요? 나 여자친구 생겼어 뭐 어떻게 대답해야 돼? 웃어야 돼? 아니, 말을 하라고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좋아? 다시 말해봐, 계속 말해봐 아무 말이나 해봐 어, 아무 말이나 해봐 너, 너 나 좋아해?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아니지 너 나 좋아한다고 해봐 아, 싫어 띠리리 아, 30초 끝났습니다 오늘 원시가 들어야 했었던 말은 요거죠 진짜 실망이야 진짜 실망이야 진짜 실망이야 진짜 실망이야 너한테 항상 실망하긴 하지마 그러니까, 왜 오늘 얘기 안해 근데 항상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아, 그래? 정신 나왔네 일단 지금 제시어 듣기 미션 원시 실패입니다 아, 실패라서 그냥 그래 선곡권 획득은 실패고요 아... 원시 지금 지은으로 연결해 주신 분 누구신지 본인 소개 직접 해주세요 누구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의 비아이라고 합니다 아, 아이콘! 비아이 씨, 반가워요 왜 이렇게 너 착한 목소리네 나? 어 좀 차분한 목소리로 내는 거 아니, 홍키라는 처음이신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,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콘의 비아이고요 저 라디오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게 되네요 어... 아니, 옆에 킥스 두 분도 계신데 두 분, 또 인사 나눠주세요 킥스 누구요? 킥스 아,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안녕하세요, 저희가 더 팬입니다 네... 아니, 어떻게 비아이 씨 네 오늘 미션 좀 어려웠나요? 어, 좀 어려웠던 거 같아요 그 말 제가 평소에 한 번도 안 했던 말인데 아, 정말로? 네 아, 그럼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게 말이 되가 더 저는 쉬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아,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니, 이번에 아이콘 컴팩 캐스트에 네 홍키라에서 못 만나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아,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꼭 불러주세요 아, 예예예 아니, 지금 활동 끝났나요? 저희 일단은 끝났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, 뭐 작업이랑 연습만? 그것도 잠깐 쉬고 있어요 아, 이제 몸을 좀 쉬어야 되는구나 네 맨날 작업하잖아 어? 너 맨날 작업하잖아 작업한 게 아니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아니, 원 씨에게 오늘 지인 전화 연결이 있다고 했더니 바로 비아이 씨를 얘기를 했어요 네 원 씨 네 아이콘 중에서, 아니면 YG 아티스트 전체 통틀어서 제일 친한가요? 네, 만만하죠 만만하다? 비아이 씨 네 두 살 동생이에요 네, 두 살 동생이 근데 얘 저한테, 저한테 야라고 불러요 야라고 말하지, 재원이라고 불러요 아, 재원이라고 불러요 아니, 두 분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? 어? 어? 어떻게 친해졌더라? 아, 작업실에... 아, 맞아요 항상, 연습실 가면 항상 있었어요, 그 형이 어... 아니, 평소에도 그럼 자주 만나요? 어젠과 그제에도 봤죠 아, 그러니까 네, 저희 둘 다 약간 좀 집에만 있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, 그냥... 친구가 없어요 네, 둘 다 친구가 없어요 아니, 만나면 주로 뭐 하는데요?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, 뭐... 진짜 근데 상상 이상한 걸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로? 네 오, 신기하다 아니, 원시 솔로 앨범 나온 거 들어봤나요? 들어봤죠 오, 그냥... 정말 기특합니다 오, 기특하다 오, 아니, 그냥 그래랑 해야 해 중에 비아이 씨는 어떤 곡이 더 좋아요? 저는 그냥 그래가 제일 좋습니다 아, 그냥 그래? 네 오, 그럼 이번 앨범에 대한 감상평을 키스더라디오가 다섯 글자니까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신다면? 궁금하네 어... 뭘까요? 어... 기특하다 원 기특하다 원 오, 괜찮다 네 원시가 YJ에서 발표한 첫 앨범이기도 하고 솔로로 활동하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비아이 씨 네 원시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어... 굳이 들어야 되나? 어... 늘먹니라 어... 이제 된 거 같아 뭐라고? 할 만큼 할 거 같아 어, 그치? 어... 할 만큼 했다 이제... 마음 편히 다 내려놓고 어... 그러니까... 농사 지으러 가서 이제 그래, 농사를 지어 이제 그래? 네 알겠습니다 자, 마지막으로 비아이에게 원이란? 어... 사랑이죠 사랑? 네, 사랑 네 자, 그러면 원시에게 비아이란? 그냥 동생? 그냥 동생 장난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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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정이죠 애정 애정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그냥 그렇다고 해 어, 알겠습니다 비아이 씨 네 오늘 전화연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 아이콘 멤버들하고 홍길로 한번 놀러와주세요 네, 불러주십쇼 예,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생해